XSFM입니다. I, D, W, K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진심입니다. 2015년 11월 첫 번째 주말 히스테리 사건파의 그것은 알기 싫다의 책임 프로듀서 UMCU입니다. 하루 사이에 더 많은 곳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집회가 일어나고 있고요. 청취인들 혹은 언론인들이 나머지 힘을 쏟아서 다음 주에 거대한 이슈가 다가오고 있죠. 노동개혁입니다. 노동개혁을 본 테이블에 올려놓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 싸움을 준비하고 있고 청취인들도 사람들도 많이 길에 나와서 집회하고 시위하고 계십니다. 월요일 오후에 오마이뉴스를 들여다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요? 8개, 메인화면에 스플래시, 큰 기사들이 뜨잖아요. 8개의 기사가 있었어요. 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기사였어요. 그러다 편집이 되게 쫙. 좌편향 없다. 청와대가 열흘 검토. 국민통합교과서 국민 갈갈이 찢어놓고. 제2유신의 서막.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문제라니 공안스럽다. 국무총리가 대놓고 사실을 왜곡하다니. 아버지는 사전적 의미로 독재자. 기자가 던진 질문. 올바름은 누가 판단하나. 국가가 역사 쓰겠다? 조성환으로 안 그랬다. 이런 8개의 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날 교과서 국정화 문제 발표할 때 방송사들이 따로 카메라를 못 쓰게 했잖아요. 하나의 화면만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 8개가 단 하나의 짤방. 똑같은 황교안 총리의 얼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찍힌. 그래서 황교안 총리 얼굴 8개가 잭팟이 터진 듯하게 오마이뉴스 앞에 쫙 든 거예요. 좀 엔디워홀 느낌 난다. 맞아요. 색깔을 좀 바꾸면 모던아트야. 그런데 그거는 잭팟 터진 것보다는 딱 저거예요. 숫자도 8개인 게 옛날 한창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화상 채팅방. 거기 가면 한 방에 화면이 8개가 뭔 얘기할지 알아. 거기 얼굴들이 이렇게 딱 있는 거지. 얼굴들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랬잖아. 아니야. 하여간 역사고과서 국정화 때문에 오마이뉴스 지면이 국정화가 된 모습을 보면서 마포의 강변을 해서 전해드립니다. 이용 상임수석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거 참 훌륭합니다.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게 이렇게 박진감이 넘쳐가지고 이거 뭐 이래가지고 해바라기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사람들이. 해바라기는 잊어주시고요. 많은 도박군들이 단절을 당했으니까요. 마사오시사 맘평가도 앉아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어제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잉태한 낳아놓은 아주 괴로운 것들 예를 들어 뭐 되게 싸놓은이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지저분해서 똥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하긴. 하여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괴로운 작품들 새비 둥둥 아일랜드라든가 DDP라든가 이번에는 고척도미 개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경기가 있어 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어제 열렸죠? 그래요? 네. 프리미어 12 평가전이 있었을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박병호의 국내 마지막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큰 경기를 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막혔을 겁니다. 불을 보도 뻔하죠. 평가전, 쿠바 평가전. 네네네. 저는 그 경기 있는 건 못 지나가고 이제 곧 개장한다고 이렇게 써놓은 그런 상황에서 그 옆을 지나가 봤는데 해리던데요? 사실상 시범 개장이나마 했죠. 그 엑소의 콘서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난 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서울시장이 대도시 시장이 이런 큰 건물 몇 개 잘못 지어놓은 것만 해도 대도시가 크게 몸살을 앓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서부권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큰일 났습니다. 해리죠. 저는 이제 미안해서 야구도 못 보러 갈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차피 대법차 들어오면 부끄러워서 유니폼도 못 사니까 야구를 못 볼 가능성이 큽니다. 맞네. 그런데 나는 동대문 그 동대문의 디자인 플라자요. DDP. 큰 은색 똥 했잖아. 그것만 보고서는 몰랐는데 고촉 똥을 눈으로 실제로 보니까 그때 깨달은 아 이게 디자인적으로는 일관성이 있구나. 그 은색 패티시, 실버 패티시. 세비똥둥도 그렇고 그 디자인 동대문 그것도 그렇고 고촉 똥도 그렇고 은색 거대한 똥덩어리가 일관되게 있더라고요. 무슨 용문인지 모르겠지만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시작된 일종의 어떤 트렌드인데 뒤따라가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그렇긴 한데 거기도 빌바오에도 막 왕똥이 은색 똥이 그게 실버 푸비 전통적인 설계 기법으로는 설계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 물론 이제 그런 건물들을 아무리 훌륭한 건물이라고 해도 아무 맥락 없이 그냥 아무데나 갖다 놓으면 그냥 똥이 되죠. 전임자가 잘못된 일을 해놓으면 치우느라 골치가 아픈데 사람들은 이제까지 어맹포 대통령의 가장 치우기 어려운 치적이 4대강 정도인 줄 알았습니다. 혹은 사자방에 갖다 퍼부은 돈 이런 걸로만 알았습니다. 쓴 국부 그런데 이제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국가의 돈을 우습게 알고 국가의 돈에 쉽게 마구 접근해서 돈을 함부로 다룬 대통령 이 밀어준 사람이 대통령이 됐더니 그 사람은 국가의 정신을 우습게 보기 시작하더라. 실제로 이명박이 남겨놓은 가장 무서운 유산은 박근혜구나 하는 것을 여실히 느낀 초공감 한주입니다. 여기서 또 무릎 치는 정치자들 많겠네. 맞어. 맞어. 아니요. 어제부터 환을 치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훌륭한 게 산소, 가스 이러면서 완전히 훅 갔던 분 아닙니까? 그분을 임기 5년 동안 그때 훅 안 갔어. 임기 5년 동안 열심히 살려가지고 대통령까지 만들어놓은 그분의 업적 위대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지각 펑크 무식 등의 다양한 방송사고를 냈던 사람을 제가 어떻게 살려놓는가 저의 업적을 경험하실 타이밍입니다. 오늘로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이상했잖아. 이슈대 이빨 일단 배수해신 십시다. 마지막 회. 잠시 후 광고 듣고 시작하죠. 그것을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용산의 명소 컴스테이션 디볼프 제니윌 레더 크래프트 상상 이상의 맛 노건 간장게장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닭 눈이 편안한 아마스 시력보호 필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좀 만들기 쉬운 거 먹고 싶다고 하면 안 돼? 나 골탕 먹으라고 이러는 거지 지금. 에헤이 아니야. 노건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건 간장게장 엑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그래도 부모님 선물인데 이것저것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디톡스 효과 혈액순환 개선 효과 항산화 효과 활성산소 억제 다 알아보셨나요? 비교하실 필요 없죠?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안녕하세요. 믿어도 되는 조립 PC 업체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조립 PC 시장은 특이하게도 구매자가 검색을 통해 부품의 가격을 모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검색을 통해 저희가 취하는 이익이 얼마인지 아실 수 있겠죠. 컴스테이션은 끝까지 상담하고 제대로 돌아갈 때까지 서비스해드립니다. 만족과 신뢰의 비용 그 이상은 받지 않는 컴스테이션 011-892-5568 전화주십시오. 제가 직접 받습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 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 제품 황야의 1위 데벌프 제누인 레더 지금까지 그려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데벌프 제누인 레더 지난주에 지난주 초였나요? 한국 시리즈가 한참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컴스테이션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컴스테이션 사장님과 마사오 기동시 재반장 겸 시사 만평과는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년째 임신이 멈추지 않고 있다. 그리고 두산베어스 팬이다. 임신 2,200개월? 그렇죠. 무슨 혀 거세를 낳으시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이길 것 같으면 6차전에서 이길 것 같으니까 우리 사무실에 모여서 마사오님하고 셋이서 보자. 저는 항변할 틈도 없었습니다. 거기 제가 왜 납니까? 근데 두산베어스가 놀라운 허스를 보여주면서 시지즌이 일찍 끝내는 바람에 혹은 삼성라이언즈의 주축 선수들이 허스를 하시는 바람에 그렇죠. 이분들은 도박하시면서 고추를 찍긴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잊자! 이제! 네. 마사오님 귀 쫑긋한다. 뭐 재밌는 얘기 있나 하고 어제 방송 듣지도 않았을 텐데. 어제 걸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어. 좀 들어요. 네. 이슈대 이빨! 마일로테우는 시선만평 이슈대 이빨 사실은 내가 방송을 안 들어서 오늘 참사가 일어나게 됐지. 네. 상황을 먼저 알려드리면요. 내가 얘기할게? 아니, 본인이 먼저 얘기해놓고 어제 새벽에 상생방송 환당곡이 북건소트를 신나게 박수 쳐서 보고 있다가 마사오 시선만평가한테 메일이 왔어요. 이슈대 이빨 대본을 봤어요. 근데 대본의 60%가 우리가 지난주에 방송했던 앵거스 디턴과 한경 비피의 이야기 저와 싱크로율 80% 그리고 한 주 늦은 이야기 를 최신 이슈라고 들고 와서 흔들기에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아니,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자고 있어서 보내놓고 텔레그램을 딱 보니까 지난주에 방송한 얘기다. 심지어는 80%가 갔다. 어떡하지? 방송은 잠시 후인데? 첫 번째 이슈를 여기 와서 다시 썼죠. 마사오 퇴출 첫 번째 이슈 뭡니까? 저는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 국정화 얘기를 저번 저번 이슈에 한번 다루면서 실은 그때만 해도 제가 이걸 다루지 말까 했었어요. 왜죠? 왜냐하면 황우여 교육부 총리가 그렇게 진행한다라고 명확히 얘기하지도 않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흘리는 수준이었거든요. 저는 상식선에서 4월 총선도 있고 역사 문제를 가지고 저쪽이 당연히 떳떳하지가 않은데 친일 구도로 독재 구도로 가면 지들이 불리한 구도가 뻔한데 지금 이 타이밍에서 할 리가 있겠느냐 그래서 냄새 한번 뚝 뿌렸다가 이건 마치 간 한번 봤다가 못할 것이다. 결국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결국엔 되지도 않을 거 이거 왜 다룰까 다룰 필요가 있을까 그래도 좀 확인사살 차원에서 한번 비웃구는 넘어가줘야지 그런 의미에서 국정화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한 몇 주 지나고 나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정말 그 당시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정부는 지난 월말 마지막 날에 즉 두 주쯤 전에 상여금하고 보너스를 같이 받아온 신랑이 있다. 처 그가 아내에게 컴퓨터 이렇게 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 태블릿 되게 이쁘다. 그게 마지막 공고였던 거예요. 두 주 후에 보니까 이 새끼가 뭔가를 품고 출근해. 은색 똥을. 정말 여러모로 수줍게 한번 찔렀는데 그게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당과 청와대가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도 내심 초반에 여론조사 했었잖아요. 새누리당 구성원들조차도 의원들조차도 60%인가? 이건 말이 안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서울과 경기도 가끔 여당 의원들이 우는 소리 할 때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의원들 위주로 수도권이라고 하죠. 표 떨어지는 소리 들린다라면서 그래서 60%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거의 90% 가까이가 새누리당에서는 에이 이랬다고요. 그런데 당사자들도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돌격 앞으로잖아 전부. 어마어마하다 진짜 이건 그냥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식해도 되는가. 그래서 지금 하도 난리인데 이슈대 이빨은 한 발짝 앞서가는 이슈를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첫 번째 이슈로 다루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마사오. 마사오.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사과하다. 빠밤. 빠밤. 첫 번째 이슈. 정부는 대체 뭘 믿고 저렇게까지 자신감이 있나. 물론 이제 마사오 한 주 전 에피소드 듣지 않는 마사오 시사만 평가가 어제 방송을 들었을지 만무합니다만 저희들이 이것만큼은 자르지 않았던 피디로서의 변을 말씀을 드리면 어제 얘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건이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간지나는 그림인 것 같아요. 조용히 넘어갈래야 조용히 넘어갈 수도 없고 우리도 지면을 빌어서 막 남겨놓고 싶다는 욕망이 활활 타올라요. 어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정확히는 이건 아니었습니다만 좀 컨버전을 쉽게 해보면 공천권 싸움에서 대통령이 압승을 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사만 평가의 해석을 들어보시죠. 그동안 제가 이 시간에 세정치연합과 문재인 대표는 참 많이 X퉁거렸습니다. 다시 바로 다시 지랄을 했죠. 네. 왜 안 싸우냐 선명여 야당답게 좀 결기를 보여라. 이명박은 세종시 때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고 싶다 이랬다. 그리고 박근혜는 사학법 때 두 달 넘게 장애투쟁하면서 말 그대로 끝장보려고 했다. 관찰을 했고 그런 결기를 좀 보여라. 이런 식으로 타박을 많이 했어요. 그 부분을 사과드립니다. 세정치 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께 왜 이건 뭐 말이 통해야지 솔로몬 왕 얘기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아기가 누구 아기인지 판결해달라고 솔로몬에게 아기를 들고 오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면 반반씩 갈라라. 그랬더니 친모가 아니 차라리 그러려면 저 여자 주라고 이 얘기 있잖아요. 그랬더니 청와대가 청와대는 그냥 솔로몬 왕한테 가기도 전에 일단 애를 반 가르고 시작하자. 그다음에 올려놓은 다음에 무게가 맞을 때까지 덧썰자. 그래서 맞추자. 왜냐하면 균형 잡힘 그렇죠. 올바른 균형수를 맞추자. 이러고 앉아있으니 일단 애를 가르고 시작하자는데 이게 말은커녕 거기다 무슨 투쟁을 해. 이거는 통하지가 않아.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당이 아니라 야당 할애비가 와도 안 돼요. 미국 민주당이 조지부시 대통령 때 얼마나 답답했을지. 그래서 이런 무도한 정권과 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데도 제가 이전에는 좀 결기를 보여라. 강하게 투쟁해라. 이렇게 징징거린 거. 세종시 전화부한테 좀 사과를 드리고요. 지난 3일 교육부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국정과 거민정 구분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스케줄이 그래요. 얘들이 내민 스케줄이 행정예고기간 2015년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그리고 구분고시는 11월 5일 교과습 지필진민 교과용 도서편찬 심의위 구성은 11월 중순 지필은 11월 말서부터 내년 2016년 11월 말까지 1년 교과 감수 및 현장 적합성 검토는 2016년 12월 학교 현장 적용은 2017년 3월 잘 모르는 사람이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초등학교 교과서 만드는데 1년 반 넘게 걸려요. 33가지 단계가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필진 구성에 한 달 그리고 실제 지필기간 1년 이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전이죠. 그래서 이게 수치적으로 가능한가 이렇게 물었더니 이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고칠 부분이 전시대가 아니라 근현대사 100년 부분이라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게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말입니다. 그러니까 친일독재 미화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왜 콕 씹어서 그 부분만 고치겠다는 거냐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앞뒤가 원래부터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황우여 교육부총리 확정고시 담화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첫째 상고사 및 고대사 부분을 보강할 거다. 고대 동북아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우리 민족의 기원과 발전에 대해 학생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 기존에 상고사 및 고대사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깔려 있잖아. 어디서는 그런 것 고인돌 사진이 있죠. 이게 왼쪽이 좀 이렇게 더 튀어나왔어. 좌편향됐다. 이거지. 상고사. 왼쪽이 더 튀어나왔으면 우편향이지. 우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왼쪽이 더 불룩해. 여기서도 상징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대로 본다. 그러니까 기존 교과서가 엉터리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상고사라는 용어를 국사학에서 잘 쓰나? 역사시대 선사시대 이렇게 나누지 않나? 나는 뭐 무슨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 학교사. 이런 거면 내가 상고사라고 이해를 해주겠어. 아니 그러니까 지들이 지들 스스로 기존 교과서. 상고사라는 용어 자체가 물론 그 용어 자체는 중립적인 용어일 수 있는데 주로 쓰는 쪽은 환 어제 새로운 단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환 단어 사실 그게 네 전문 분야 아니니? 네. 환국어 그런데 전문 분야일수록 환 파트 이용이 있더니 고개를 푹 숙였어요. 아무 다 다 익어가지고 이젠 넌더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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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제 제가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 교과서가 잘못됐다는 건 교과서를 검인정해준 지들이 잘못했다는 건데 그렇죠. 일단 그러면 애들을 잘못 가르쳤다는 건 교육은 백년지 대개인데 교육부 총리가 일단 옷을 벗고 나서 할 말이지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은 쏙 없고 둘째 일제의 수탈과 그에 항구한 독립운동사에 대해 충실히 기술할 겁니다. 선조들의 빛나는 항일운동의 성과를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교과서로 만들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조들의 빛나는 항일운동의 성과 그러니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인 김용주 이 양반이 일제 때 군용기를 헌납하고 징병을 독려했어요.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우리 선치는 민족교육을 위해 학교를 세우고 비밀리에 독립군에게 자금을 대준 애국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학생들에게 빛나는 항일운동의 성과를 제대로 전달하려면 어떻게 돼. 친일 행적은 가리거나 지우고 항일운동 부분은 엄청 키워야지. 그러니까 발굴을 해내야지. 비밀운동 자금을 댄 증거가 있냐. 그러면 아니 김무성 대표가 그랬대잖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맨날 하는 말 속고만 사셨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민족 중에 반민족 행위자가 많았다. 이러면 후손인 우리 입장에서는 쪽팔려 안 쪽팔려. 쪽팔리지. 진지하게 얘기한다. 반민족 행위자는 정말 극소수 몇 명 밖에 안 됐고 온 민족 절대다수가 독립운동에 관여했다. 그러면 후손인 우리 입장에 자라나는 학생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그런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안 알려진 항일운동을 발굴하고 부각시켜서 모든 걸 도발시키겠다. 굳이 그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아니 뭐 굳이 우리 민족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나쁜 짓 한 것까지 교과서에 실을 거 있냐. 좋은 것만 실자. 실어놓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역사학자 90%가 좌파래요. 이게 고영주 방문진 사장 한 소리잖아요. 청와대랑 새누리당의 주장을 들어보면 온 나라가 죄다 종북이에요. 옛날에 그 말 유명하죠. 고정관측 5만 명설 들어본 적 있죠. 박홍 총장이었던가요? 주사파 몇만 명설 거기에서 시작해가지고 몇만 명 숫자는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천만에서 5만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매번 리슨 리서치가 이렇게 조사를 새로 해서 알려주나 봐요. 근데 아니야 이건 5만 명은 꾸준해. 근거가 있어요. 봐봐. 5만 명 중에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룬 간첩이 딱 절반이 2만 5천이라고 칩시다. 고정관첩이니까 여기 사니까. 근데 공작비도 없고 살기가 빠듯해. 그러니까 애를 하나만 낳겠지. 그러면 4인 가족 기준이 아니라 3인 가족이야. 그럼 2만 5천 곱하기 3하면 7만 5천이야. 거기다가 아까 결혼 못한 솔로 고정관첩이 2만 5천 더하면 10만이야. 10만이야. 근데 그 10만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명만 포섭해. 그러면 30만이죠. 근데 그 30만 포섭당한 사람도 가족이 있잖아. 그럼 곱하기 3을 해. 그러면 90만에서 한 100만 정도 돼요.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이회창의 표차가 58만 표였거든요. 이번에 박근혜 문재인 대선 표차가 108만 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 암약하는 북한 고정관첩이 띵까 띵까 노느냐 열심히 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테스팅보트를 그들이 쥐고 있다. 그들이 노동을 하느냐 휴식을 하느냐에 따라. 그렇죠. 그러니까 온 나라가 죄다 종북이고 좌빨이면 그러면 투표하지 말란 말을 하고 싶겠네요.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박근혜가 대통령이고 새누리당이 원내 일당이 될 수 있냐 온 세상이 그렇게 니들 말대로 다 종북 좌빨이면 왜 대통령이 박근혜고 새누리당이 원내 일당이냐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이유예요. 투표율이 낮은데 고정관첩들이 놀아서 그렇다.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에 따라서 크게 걸려있습니다. 어제의 해석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오전 그러니까 4일 오전 11시에 광화문정부청사에서 김정배 국사편창위원장이 국정화관련 언론 브리핑을 열었어요. 이 자리에서 대표 필진으로 참석 예정이었던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 몽룡 몽룡 이 양반이 고대사 쪽 권위자래요. 원로 은퇴하신 명예교수인데 개인 사정으로 불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김정배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최 교수의 제자들이 선생님을 보호해 드려야겠다는 입장에서 오늘만큼은 자리에 안 나가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다. 앞으로도 집필진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한다. 뭔 소리야? 그러니까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대표 필진으로 섭외가 됐는데 오늘 언론 브리핑에 참석을 안 한 이유가 수제자들이 제자들이 선생님 쪽팔린 겁니다. 나가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말렸다는 거예요. 대표 필진으로 참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노 교수가 제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필진하는 제자들 어디 다른 대학교에 교수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렇죠. 다 그 역사학계 그 분들이니까 그리고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그랬어요.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했다. 이달 말에 편찬 기준안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직접 지필 기준 등에 대해 브리핑하겠다. 그러면 누가 봐도 감추고 있다거나 투명성이 없다거나 하는 얘기를 못할 것이다. 모든 것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하며 지필하겠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대표 지필자를 누가 할지 공개되는 겁니까? 다 공개하겠다. 그런데 그런데 원고가 끝날 때까지는 그분들을 편안하게 해드릴 필요가 있다. 뭔 소리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하고 지필할 건데 다 끝내고 하겠다. 원고가 끝날 때까지는 그분들을 귀찮게 하면 안 되니까 그때까지 공개하지 않겠다. 저분들을 절대 귀찮게 해서는 안 돼요. 아니 그게 무슨 위내시경도 아니고 불편하게 해야 돼. 왜 편안하게 해야 되는 거야. 수면내시경. 그래 수면내시경도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교과서를 지필한다는 건 학자들에게는 정말 가문의 영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판국을 보세요. 스스로 드러내지도 못하고 제자들이 참석을 말리고 명단 공개를 한 해 만에 이게 뭐야. 누가 사진 올린 거에 그 말이 있더만 국정교과서 해야 됩니다. 새누리당 현수막에 누가 하얗게 종이로 길게 써서 붙여놨어요. 뭐라고 그래요. 지랄 연병하고 자빠졌네 이랬더니 그랬더니 누가 그걸 찍어 올려서 간만에 속이 시원하다 그러더라고. 우리 아이들이 주체 사상을 배우고 있다. 이건 그냥 뇌가 달려만 있어도 그 용량이 크고 자꾸 떠나서 빨간불엔 안 건너고 초록불엔 건넌다. 이 정도 지적 수준만 돼도 개소리인 줄 알잖아요. 그 주체 사상을 가르치라고 검증해 준 게 현 정부인데 그 말이 맞다며. 다양화를 위해서 국장화해야 된다? 이건 뭐 그냥 담배는 건강에 나쁘니까 빨리 피워서 없애자.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여태껏 살면서 이렇게 무시당해본 기억이 없어요. 사실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군수야 독재 시절에도 그나마 쉬쉬하면서 눈치는 봤다고 하다못해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둘러대려고 큰일 났다 이거 지들도 알아 둘러대려고 한다는 소리가 있다 이었다고 근데 이제 그냥 드립도 그냥 던져 평상시에도 막 던져 그러니까 이게 국민을 얼마나 등심 머저리로 알면 이렇게 막 던질 수가 있느냐 심지어 총선이 코앞인데 그래서 이번 총선을 역대 어느 총선보다 흥미진진하게 바라보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거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뭡니까 황후여 교육부총리 확정고시는 방송사에서 생중계했어요 맞습니다 11월 4일 오전 세종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는데요 공중 3사는 생중계를 거부했습니다 현행 방송법 6조는요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중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정부 또는 특전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서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재도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반론권 보장이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디 주기동문을 읊어 누가 그대로 한다고 이거 잠시 짚고 넘어가죠 KBS 이사회가 지난 10월 26일 고대영 KBS 비즈니스 사장을 KBS 차기 사장 후보자로 선출했습니다 이사회 총 11표 중에 7표를 받아가지고 1인 사장 후보가 됐는데요 후보가 한 명이야 단독 후보야 이 고대영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가 인사청문 요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고대영은 누구냐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고대영 사장 후보자는 2011년 수신료 인상 추진 과정에서 야당 지도부 회의를 도청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구서를 올라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2011년 3년 전이죠 4년 전이구나 야당에서 안에 회의하는데 기자가 뻗치게 하는 거 하면서 폰 놔두고 도청하고 발칵 뒤집힌 적이 그랬어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관여를 했다 또 2009년 KBS 기자협회 이게 재밌어요 이 양반의 그럼 사내 평가 회사 내의 평가는 어떤가 KBS 기자협회 신임 투표에서는 93.5%로 불신임을 받았고요 와 2012년 진짜 싫어하네 친구들만 찍어줘 친구들만 나는 친구들만이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싫어함을 받는 것도 제주라고 봐 혹은 아직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신입사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그냥 보통 싫어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도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짓말 하면서 해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사람도 한 60%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렇게 투표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독도는 한국 땅이냐 일본 땅이냐 투표를 해도 한 70%가 한국 땅이라고 할 거고 10%는 일본 땅이라고 할 거고 20%는 모르겠다라고 할 거야 그게 여론조사에 항상 일관되게 나오는 흐름이거든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있어 그냥 망 얘기하거나 근데 93.5%면 정말 절대 진짜 싫어해요 적크이스도 2012년 그렇죠 666 고대형 666살 2012년 KBS 본부 신임 투표에서는 84%의 불신임을 기록해서 보도본부장에서 해임된 결력이 있습니다 압도적인 인물이래요 기자들 사이에서 거부감이 가장 높은 인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독 후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인사청문회 욕청 안에 국회 냈잖아요 그랬더니 언론계에서는 KBS 총파업 초일기에 들어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장 한 명 온다고 근데 이 양반이 또 사장 부사장 도전만 사수예요 이번에 후보 자격을 얻었는데 2009년 11월에 사장직 도전했다가 미끄러졌고 2012년 11월 부사장직의 단수 후보로 제청됐으나 여당 추천 이사들에 의해서 탈락했고 지난해 역시 사장에 응목했다가 탈락했고 이것도 깊이 파보면 전 사장인 그 길환영 KBS 사장 있잖아요 거기하고 또 커넥션이 있느냐 한 번 밀려 떨려 나갔다가 그 자회사인 비즈니스 사장으로 다시 왔거든요 되게 특이한 사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권력 주변을 벗어나진 않았네요 어쨌든 전국 언론 노동조합 KBS 본부는 사장 후보 발표 직후에 성명을 냈습니다 고대용 후보는 KBS 보도를 망친 주범으로 대기업으로부터 골프와 술접대를 받았으며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 KBS 보도를 청와대에 헌납할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2호의 얘기를 왜 짚고 넘어가냐면 총선 다가오잖아요 MBC 요새 뉴스를 보면 뽀글이 맛있게 끓이는 법 뽀글이는 끓이는 게 아니고 뽀글이 맛있게 만드는 법 MBC 훌륭하죠 KBS 웨더와 쌍벽을 이루는 그렇습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총선을 앞둔 언론 환경 어떻게 되어가는가 잠깐 짚기 위해서 시사점이 큰 그런 사건을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이야기는 역사교과서 시작돼서 총선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가? 그렇죠 물밑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 지금 김무성 대표가 맨날 한가할 때 막 국적효과서로 바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친일 안 했다고 방어하기라고 바빠 그러다 간만에 이만큼 시간이 날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죠 뭡니까? 포탈 좌평양 아 그렇죠 그렇죠 여의도의 꾀주머니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의 꾀주머니 여의도 연구소가 그 마사오 만평가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라면 포탈에 대한 손찌검도 곧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저것도 우리 예전서부터 많이 다뤘잖아요 명예훼손죄 멸역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친구죄를 바꿔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불 반의사 불벌죄?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불 반의사 불벌죄 불 까는 죄 SNS에서 말 함부로 했다가 잡아드리고 이런 것들 다 흩어져 있는 조각들인데 한 번 큰 그림을 보면 하나하나 퍼즐들이 맞춰져 가고 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퍼즐들을 맞춰보니까 완성된 그림이 자신감 아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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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 그 유신시대 베테랑들을 모아놓은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네요 필요한 인력을 갖다 박은 게 맞네요 황교안도 고영주도 황우려도 제 몫을 하고 있네요 김정배도 그렇습니다 김기춘 그리고 또 이 대표 필진 모으신 분도 보면 다 그러죠 원로 퇴직하시고 집에서 손주 모시다가 국가의 부름을 받고 마지막으로 아 그러네요 불사르러 그렇죠 그러게요 그 출석을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말렸다는 그 제자분들의 나이대까지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 얘기였습니다 저는 어제 청와대가 마지막으로 휘두를 수 있는 공천권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공천권만 가지고는 승리를 자신할 수 없는데 어디에서 지금 선거 승리의 기반을 닫고 있는가 했더니 KBS 털고 포탈 털고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내부 사내 구성원의 90%가 싫어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불신을 받기도 힘든 수치인데 텔레토비들에게 이제 그만과 같은 존재다 그런데 그걸 당당히 꽂아놓고 인사청문회를 요청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인사청문회라는 건 법적 절차니까 어쩔 수 없이 밟겠지만 그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린 상관하지 않겠다 이게 상식을 가진 인사권자라면 후보로 꼽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지금 이런 인간을 꽂은다는 얘기는 니들이 뭐라고 짓든 그냥 가겠다는 얘기에요 아베 총리가 한국 대통령의 출마에도 그보다는 그보다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또 겹친다고 뭐라고 하려고 했더니 제법 기억할 만한 해석이 있습니다 절묘하게 피해 나간다 그렇습니다 일단 불합격은 주지 않기로 친고하기로 원래 바니샷 불벌하려고 그랬다가 친고하기로 광고를 듣고 하세요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XSFM입니다 우리 아이 스마트폰으로 만화 오래 보는데 뺏기만 하면 울고 놔두자니 눈 나빠질까 걱정이에요 스마트폰 오래 보고 눈이 피곤하다면 액정이 깨질까 불안하다면 시력 보호와 액정 파손 방지 두 가지 기능을 필름 한 장에 시력 저하의 주범 블루라이트를 강력하게 차단해주고 외부 충격에도 스마트폰 액정이 깨지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방탄필름 국내 최다 판매 브랜드 아마스가 세계 최초 놀라운 가격에 특별 판매 황야의 1위 스테픈 울프가 새로운 이름 데볼프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죽장인 황야의 1위의 꼼꼼함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는 그대로 최고가의 프랑스 사냥가죽으로 품질은 더 올라간 데볼프 제누인 레더 지금까지도 앞으로는 더 나은 당신의 자부심입니다 박문진 이사장이 상당히 특이한 사람으로 바뀐 것과 즉 MBC의 콘트롤 타워죠 굳이 얘기하자면 비범한 인물 네 그리고 KBS의 우두머리가 비비비비비비범만 인물로 교체되었다는 그렇습니다 교체 거의 확정적이라는 비이범한 뭘 믿고 국정교과서를 이렇게 밀어붙이는가에 대한 답 중에 하나로 제시해 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는 뭡니까? 대통령이 하사하신 건 라면이 아니라 소바였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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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이슈 진보가 원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라서 보수의 승리를 돕고 부러워할 수도 없다 일단 이 문장은 팩트입니다 물론 포장을 뒤에 자세히 보면요 라면류 이렇게 나와있지 건소바 이렇게 나와있진 않습니다만 그렇죠 견과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풀몬 물건이라고 해서 원회용 의원이 형식사 직접 아니다 네 지난 10월 29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50회 전국여성대회 참네 그게 있다는 것도 이상한데 50회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요 국민의 뜻 거스르는 박근혜 대통령 환영할 수 없습니다 라는 현수막을 걸고 대강당으로 행진하려던 2대 총학 등 150여 명의 학생들 때문에 입장과 퇴장을 모두 후문으로 했는데요 대통령이 대학을 방문했어 외국도 아니고 자국 대학에 근데 정문으로 못 다니고 후문으로 댕겨야 돼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본인은 알까 모르겠지 이게 언제나 이분이 뭘 알긴 알까 그러니까 이게 죽어라고 민주정부 이후에 나온 여당 정치인들이 죽어라고 노무현을 싫어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요 실제로는 왜요 랜덤으로 아무 국민이나 만나도 환영받는 짤방만 남기니까 그리고 어쩌다 계란 맞으면 웃고 앉았으니까 그러면서 나한테 계란 덜 지는 건 유권자의 권리다 대국민에 대한 유아 제스처 및 실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 현실을 이 기록을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정치하는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걸 이건 뭐 우리 대학교 다닐 때 기억에 의하면 되게 유명한 연예인이 특채 혹은 수능 뭐 이렇게 해서 학교 들어오면 그 연예인이 이제 활동하다 말고 수업 들어야 될 때 그때 뒷문으로 들어와요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예전에 정치인은 안문으로 가는데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야인일 때 인터뷰한 기록이 있죠 KBS 방송에서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 유신 박정희 대통령 자신의 아버지를 사람들이 왜 싫어해요 싫어하면 그 당시에 얘기 안 하고 왜 지금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순박한 뭐래 말 가 그 당시에 얘기하면 죽였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왜 후문으로 가요 정문으로 안 가고 그런데 수행하는 직원들이 주차장이 여기서 가깝습니다 여기가 더 동선이 편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납득하실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안 지 한 3년 됐잖아요 수행하면 아 여기 아 여기 계세요 아 여기 계세요 아 네 조금만 계세요 여기가 정문입니다 정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또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 이야 여기가 정문입니다 뭐 주차장이 여기가 편리 이게 아니구나 네 주차장이 여기가 더 편리합니다 라는 건 몇 차례의 납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제 이론이 이용보다 못하네요 그래요 그냥 왜 정문으로 안 가고 후문으로 가요 여기가 정문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요 최고다 막 던지는 쪽이 낫다 이해시키는데 이날 학생들이 든 피켓에는 남녀 임금격차 OECD 1위 성평등지수 117위 박근혜는 여성을 말할 자격 없다 그리고 친일독재 미화는 교과서 반대 우리가 역사다 심지어 누구 아버지 뭐 하시노 라는 피켓까지 등장해서 누구 아버지 뭐 하시노 판사님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네 그런데 OECD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제 솔직히 OECD 진짜 이게 탈퇴해야 되지 않나 회원국들한테 미안해 왜 미안해요 우리가 제일 고마운 나라지 바닥을 다 깔아주는데 그것도 그래 그런데 좋은 평균은 우리가 다 깎아먹잖아 OECD 평균이 뭐가 중요해 아니지 아니지 우리가 평균 깎아먹어주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이익일 수 있지 상대평가니까 올라가서 다른 나라들 순위 올려주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평균은 맞춰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맞추려는 목표치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OECD 나라의 집권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위정자들은 유리하겠지 목표치가 낮아지니까 하지만 그 나라 국민들이 피해를 보잖아 그것도 그래 그래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물론 그 팀의 팬들은 숙검댕이 되는데요 다른 팀 팬들은 좋아요 우리가 저 팀 덕분에 오랫동안 꼴찌를 안 하니까요 제가 특정은 못하겠는데요 저는 그래도 좀 염치가 있으면 OECD는 탈퇴할 때가 되지 않았나 어쨌거나 행사가 끝난 후에 여성 대회에 참석했던 중년 여성분들이 뭔가 하얀 비닐봉투에다가 라면으로 짐작되는 물건들을 하나씩 받아 돌아가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가지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훈훈함을 느끼게 해줬거든요 그게 내봉지팩이 아니고 박스였어요 나중에 트위터에 인진된 내용을 보니까 이게 라면이 아니라 풀문에서 나온 가스오 냉모밀 소바라는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걸 라면으로 왜곡했단 말입니까 그렇죠 박각기 마사오님의 따님 일본 장교 출신 따님 답죠 라면 이걸 라면이라니요 소바로 해요 사실 라면도 일본은 아니죠 그냥 보자진 쪽에서 아무거나 비싸보는 거로 집어왔어요 왜 라면이 아닙니까 라고 묻자 라면입니다 라면입니다 혹은 제 이론에 주무세요 그렇구나 대단하다 라면이 아니라 소바였다 좀 돈을 더 썼으면 스시로 갈 수 있었는데 초밥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이동해야 되니까 좀 부패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 점을 고려해서 소바로 했다 이게 어떤 박근혜 대통령만의 탕평책이 아닐까 왜 하필 풀무원이었나 탕평책 그렇죠 유화 제스처 지난 재보선을 통해서 김포에서 새누리장은 드디어 치킨 의원이 원내들어왔죠 내내 치킨 그럼 치킨을 뿌릴 것이지 왜 하필 야당의 풀무원이냐 이게 여야 탕평의 신호탄이다 그렇죠 이제 여야 상생정치 기대합니다 물론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하도 지루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이 여당의 선전전에 동원되는 사람들은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라는 미움 여당의 전략을 간파 안 하고 그냥 현상이 미우니까 대체 저기 모여든 사람은 뭐냐라고만 미워하는 거면 되게 1차원적인 미움이거든요 그런 걸 보자는 얘기들을 이제 슬슬 하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지금 저 사람들이 받은 건 라면이 아니다 라면을 포함한 소바 소바를 포함한 그 외 다른 모든 면에서의 만족감이다 그렇죠 은혜죠 그런데 이게 일방적인 시혜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 저희가 지금 농담처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라면을 줘봤어 소바를 줘봤어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지금 농담처럼 좀 전에 왜 정문으로 안 가고 후문으로 가요 여기가 정문입니다 그렇구나 이랬잖아요 이게 농담이 아닌 것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그럴 때 보수단체 사람들을 80여 명을 불렀단 말이에요 왜 불렀는지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그냥 박근혜 대통령 심기 그 보수단체가 동원이 됐어요 좋아하고 박수칠 거 아니에요 심기 경우 그러니까 정의당은 아예 보이콧해버렸고 세정치연합은 보이콧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앉아있었다고는 하는데 박수는 안 치고 피켓으로 시위를 했잖아요 조경태 재회 조경태는 일어났고 그러면 거기 보수단체는 왜 불렀을까 대체 왜 필요할까 그 자리에 유일하게 심기 그러니까 자기가 연설하는데 누군가가 좋아하라 박수 쳐준다는 거 그거 이외에는 효용이 없잖아요 이건 마치 대종상 시상식 같은 거예요 리틀엔젤스 회관에서 하잖아요 그럼 1층에 연예인들이 꽃단장하고 앉아있고 뒤에는 갓 영화계에 데뷔한 아이돌 멤버의 팬들이 쭉 앉아있어요 그런 팬들을 좀 제공해줘야 된다 이런 마인드 자기네 색깔 풍선 이렇게 들게 하고 피켓은 어떻게 하고 농담이 아니었던 게 와 내가 연설하는데 사람들은 저렇게 지지하고 있구나라고 눈앞에 보고 좋아하라 한다라는 것은 다른 여론들 자기를 반대하거나 이런 여론들이 존재하는 걸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들을 왜 동원했어요? 내가 시정연설하는데 굳이 저 사람들을 좋아해서 박수부대를 왜 예산들여서 동원했냐 이걸 의심을 안 하고 순수하게 저건 동원됐다는 상상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게 동원된 거를 요새 누가 보고서는 그걸 저 사람들 다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마치 공연 흥행에서 만석이 안 차고 한참 모자라면 표를 뿌리는데 그걸 공연진들에게는 죽어도 안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나서 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어도 어맹뿌여도 노무현이어도 김대중이어도 03이어도 다 그런 관리는 했다 팬들 안 모이면 팬 끌어다 대는 거는 안 한 적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엔 좀 요즘은 좀 세다 상당히 민심 진짜 민심 이런 것들에 철저히 고립되어 있지 않나 그런 반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하던 얘기를 좀 마저 드리면 그런 문제랄까요 보수 지지층들이 원하는 것들을 자꾸만 보여준다 그죠 근데 진보 정치인들은 왜 못하느냐 하는 말은 시작부터 틀려 먹었습니다 네 그래 보입니다 왜 너희들은 종편을 무리하게 민주정부 때 집어넣지 않았니 왜 너희들은 너희들 입맛에 맞는 방송사 사장들을 집어넣지 못했니 죽을 때까지 너희들을 빨아주기만 하는 정치력을 안 보여주냐는 말은 왜 그런 걸 안 보여줬니 라는 말로 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이 오류는 보통 바른 말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명예가 올라간다고 본능적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다가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인데요 그 실수를 저쪽에서는 스피커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룰을 지키지 않냐라고 자기 내부에서 결코 얘기하지 않죠 이쪽에서 룰을 안 지키려는 유혹에 빠지면 이쪽에서 이쪽 사람들이 왜 룰을 안 지켜 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그 원칙에 맞춰서 보면 아까 이제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마사오 시사만 평가가 설명해 주신 게 와꾸가 맞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올라가려면 그쪽 줄 안 서면 답이 없으니까 일어나 된 체계와 싸우는 건 어차피 힘듭니다 그 대전제를 많은 평론가들이 모르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라면 받으려고 모인 혹은 그냥 모인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냥 있는 존재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당에다 대고 우린 이거 왜 못하냐고 말하면 그게 무슨 질문입니까 그건 원회용 의원들어 화내는 거예요 너네 라면이었나 니가 풀어 이러면서 뭔지 모르겠어요 전량 회수해 아 끓이려고 이렇게 아줌마가 집에 들고 와서 이렇게 찢었는데 민주당 당직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 꽝 이런 종이 들어있고 아 면이 안 들어있고 면 모양의 커다란 종이 주기 무슨 자 광고 듣고 와서 세 번째 이슈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홍XXX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히스테리 사건 8 그것은 알기 싫다 이대리 맨날 살 뺀다면서 점심에 웬 소세지야 에이 과장님 이건 기름지고 짠 마트 소세지가 아니고요 아임닭 닭가슴살 소세지예요 어? 이것도 닭가슴살이야? 한입에 먹기 편하게 생겼네 아이 참 과장님 아임닭 큐브잖아요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한일중 정상회담 최대 성과는 판다를 볼 수 있다 빠밤 팬더 세 번째 이슈 대한민국 사상 외교 최약재 되게 한중일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게 나중에 여기 나오는데요 지금 얘기할게 제가 이제 외교부에 전화를 했어요 물어봤는데 전화를 한 세 번 연결을 했어 그래갖고 한일중 정상회담 준비팀 의전팀 연결이 됐는데 저뿐만 아니라 그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다고 이거 빽차 아니냐 삑사리 아니냐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의장국 순서대로 하기로 의장국 11월이에요 경향신문에 따르면 당시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플러스 3 플러스 3이 한중일이죠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기간 중에 김대중 대통령과 주름지 중국 총리 그리고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별도로 한 시간 동안 비공식 조찬 회동을 한 게 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례화 된 거죠 정상회의가 정례화 된 거는 이명박 정부 시절은 2008년 12월 당시 이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그리고 아소다로 일본 총리가 일본 후쿠오카에서 제1차 정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이후 매년 열리다가 2012년 5월 베이징 5차 회의 이후에 한일관계 그리고 중일관계 악화 왜? 20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역사교과서 일본 아베 부소샤 그래서 그 악화로 열리지 않다가 3년 5개월여 만인 이번에 6차 회의가 열린 거죠 오늘은 발음 잘하네 이 형이 지난주에 후소샤 발음할 때 숨이 넘어가고 고개를 지르고 후소샤 후소샤 후샤샤샤 이러더니 어렵더라고요 연습했구나 연습했지 그렇죠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건 역시나 일본 정부의 위안부 등의 역사인식 문제죠 당연하게도 철저히 생감을 당했습니다 이런 식의 말을 했어요 적당한 운동이 건강에 좋다 이렇게 하나만한 얘기로 넘어간게 된 거예요 술과 담배를 끊으십시오 이런 거 그래서 전에 중국에서 열린 전승절 무대에 서서 중국과 친분을 가시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미국에 가서 전투기 핵심기술 이전 얘기를 꺼냈다가 면전에서 쌩감을 당했죠 그렇습니다 면전에서 쌩감 그러자 또 다급해서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 재군영 정책의 핵심축 이렇게 미국을 급 알랄랄랄라 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 전승절 때 그렇게 가깝게 막 이랬던 그걸 본 중국 입장에서는 도대체 쟤는 뭐가 본심이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리로 가서는 이 얘기하고 절로 가서는 저 얘기하고 그러면 이게 외줄타기 외교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외줄타기라는 것은 내 이익을 딱 가운데 꼽아놓고 중심을 잡고 그리고 나서 임기응변으로 이쪽에다 저쪽에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앞뒤가 바뀐 거지 내 이익을 중심에 꽂아놓기 전에 일단 이쪽에다 이 말하고 저쪽에다 저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이익이 다 깎여 그러니까 양쪽에다가 난 어느 편안 내 중심을 놓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여기도 잘 보이고 싶고 저기도 잘 보이고 싶은데 어떡하지? 하면서 내 이익을 여기다 갖다 봐줬다 여기다 갖다 줬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이 짜증나가지고 다 털어 그러니까 일관된 정책과 일관된 뻘짓은 다른 얘기예요 뭐든지 일관됐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연애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친해지면 진짜 괴로운데 나한테 되게 친절하길래 맞아요 근데 막 삼사다리 페베로데이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만 만나주고 뭐 이런 시분할 연애 그렇죠 나는 오늘은 일관에서 봐 승층 일관에서 보다가 잠깐 화장실 갈게 하고 잠깐 사무관 들르고 뭐 이런 그런 연애 그런 외교를 했다 그러니까 일관된 정책과 일관된 뻘짓은 본진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관되기만 하면 뭐든지 좋다 이 얘기가 아니죠 네 이번 한중회담에서 내년에 판다를 다시 들여오기로 합의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합의장 아닌가요? 동북아시아 판도보다 더 중요한 판다 아니요 사실은 이게 설렁탕 김치 삼계탕 이런 그 중국의 위생검역 이거 좀 낮춰주고 또 뭐 한중 FTA라든지 성과들이 꽤 있어요 한중 FTA? 그럼 또 중국 버스 더 많이 수입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아니 그걸 성과라고 할 수는 없는데 진짜 궁금한 게 중국하고 FTA하면 우리나라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중국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제조업을 잘해 서비스업을 잘해 뭐 잘하는 게 있어야지 옛날에 국정역사교과서에는 그렇게 써 있었어요 도자기를 간혹 수출했다 아니 그리고 이번에 또 관과할 수가 없는 게 그 청년교환 뭐 이래가지고 네 그 중국 인력들 네 우리나라에서 뭐 인턴도 아니고 고용 디딤돌 해가지고 인턴보다도 더 싸게 50만 원에 네 하다가 이걸 잘하면 인턴으로 연장해 줄게 아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얼른 예측할 때는 한국 청년들은 어떻게 될지 신경 안 쓰겠고 네 그냥 농민공을 수입해 오겠다 이런 그러니까 러퍼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네 그렇구나 그런 우려가 있다 아 그렇구나 중국을 보면서 아 저 싸구려 농민공들 너무 부러워 막 이런 거구나 네 정부 입장에서 예전에 그랬잖아요 군대 너 2만 명 늘린다 네 그러니까 통계에서 빼버리겠다 그러면 청년실업이 또 다운될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뭐 굉장히 이 국정을 아무렇게나 막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기저기 신경 써서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여기저기 신경 써가지고 정말 디테일하게 아무렇게나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뭐 어느 하나 잘 되는 게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진짜 디테일하게 아니죠 어느 하나 잘 되는 게 아니라 재벌의 입장에서 네 자본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복무하고 계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한미 뭐 이런 건 모르겠는데 중국하고 비교해서 제조업이 됩니까 농업이 됩니까 서비스업이 됩니까 왜 하는 거야 도대체 근데 중국 인력을 받는 걸 자유롭게 하기 시작하면 정말이지 관 뚜껑에 못 박는 짓인데 지금 노동 인구에게는 그 노동개혁 다음에 다룰 때 이번에 한중회담에서 다뤄진 네 그 청년인력 교환 네 그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보세요 그러게요 근데 진짜 묘한이긴 하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기업이 중국이나 베트남 갈 때 우리나라에 있는 일자리를 개발국가에서는 흔히 있는 논쟁입니다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외국으로 내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으니까 발상의 전환 그럼 기업이 나가지 말고 네 그 나라 노동자를 들여오자 그렇죠 발상의 전환 그렇죠 근데 이 중국도요 난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 팬더를 임대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임대료를 받는데 아 그 1년에 한 10억 정도 우리 돈으로 한 10억 정도 되는 팬더가 리스에요? 네 아 리스에요 왜냐면 더 웃긴 거는요 한 쌍을 들여오잖아요 네 그래서 새끼를 낳잖아 새끼 낳기도 진짜 힘들고 이게 게을러 빠져가지고 성생활을 잘 안 하는데 네 임신하기도 되게 힘든데 임신 출산까지 해가지고 새끼를 낳잖아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동물원에서 그것도 중국 거래 속인주의 아니고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속 속인주의지 속지 아 속수주의 속판주의 뭐 뭐지 속판다 속웅주의 웅 속웅 곰이잖아 걔도 곰은 아니죠 판다가 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럼 뭐야 개야 너구리에 가깝습니다 아 그래 너구리가 한자로 뭐지 너구리가 한자로 뭐예요 라쿤 아니 한자로 라쿤 라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들여왔다가 관리가 너무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4년 만에 반환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다시 다시 임대 옛날에는 막 중국이 판다를 그냥 주고 막 그랬는데 워낙 동물이 멸종위기인데다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주기 시작하고 이러면 이게 막 시장이 형성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제 밀렵을 종용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이러니까 아예 다 판다는 다 중국 거예요 새끼를 놔도 중국 거래 헐 근데 이제 에버랜드에 에버랜드에 근데 그건 잘하는 거예요 속판제 속판제 진짜 에버랜드에서 우리가 실물로 판다를 볼 수 있게 됐다 박근혜 정권의 일본 한중일 한일중회담에 최대 성과 판다를 임대해왔다 리스해봤다 그리고 일본 아베 총리와의 한일 외교 그래서 보면 완전 100% 깨졌다 그러니까 일본 위안부 문제 역사인식 문제 최악의 수를 뒀죠 연내 해결하겠다 라고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는 와 연내 해결한대 우리는 시간 뜨면 되네 이래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60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계 청와대에서는 이번 3자회담에서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역사 얘기에 이응자도 안 꺼내니까 삐졌어요 그래서 아베 총리 일행에게 점심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 일행은 밥을 사 먹습니다 75만원어치 소갈비를 먹어서 대식을 해버립니다 화난 김에 아니 아니 75만원 팔려고 점심 때문에 점심 한 끼 때문에 우리가 국익을 내놓을 순 없다 차량이 밥을 먹이고 밥을 먹겠다 내 돈으로 먹겠다 네 75만원 딱 아베 외교의 승리 75만원 비용에 크게 뺏어왔다 그러니까 이번에 외교하면서 우리가 비정규직 뭐 이런거 하면서 그랬잖아요 합의를 통해 노력한다 그 얘기를 일본한테 우리가 하고 있어요 스스로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네 아무것도 안 해갔던 얘기를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커니 아베의 이 동북아 외교 그 역사인식과 역사교과서 문제라든지 또 평화헌법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 때문에 궁지에 몰렸던 아베의 국제외교 무대를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열어제껴줬다 길을 터줬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모양새가 됐으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판다를 늘려왔다 제가 정말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네 안 죽은 장교 출신의 자식과 그리고 대동화 공영권을 경영해봤던 나라의 수장은 스케일이 다르구나 와 진짜 그러니까 아니 실제로 그 대신의 아들이죠 아베 신조도 네 왼쪽 부 네 대신의 자제죠 이제 우리 아베 형이 너무 친근하게 느껴져요 선이 굵다는 것만 빼면은 우리 대통령하고 여러모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고 머리가 좋다는 것도 다르죠 사실 뭐 머리가 나쁘다고 평가하는 일본인들도 많이 있지만 네 여러모로 국내에서도 엔화를 가지고 장난을 쳤을 때 운이 좋다라는 평가를 좀 듣곤 했는데 진보지로부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서 살리냐 요즘 이런 방식으로 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처음에 까던 진보지들이 좀 머쓱해졌는데 그 아베 신조의 운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박근혜만한 행운이 없습니다 아 진짜 아우 열받아 그거는 이제 저보다 이제 일본 정치에 해박하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중론일 것이다 진짜 박근혜 대통령하고 단둘이 방 안에 있으면 누구라도 그분한테 옥장판원을 팔 수 있는 분인데 그리고 요번에 저는 제일 얼굴이 뜨거웠던 게 아베 총리가 상케이시 지국장 얘기를 꺼냈어요 깠어요 진짜 개망신 진짜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게 다 되고 이종골 의원한테 했던 것처럼 그 기자가 저한테 근연을 한 것 같아서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서 깔끔하게 생각해 봅시다 박근혜 대통령은요 이번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라든지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해결하고 싶을 때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그래서 해결을 합니다 밀어붙이잖아요 뭐 여론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가 없어요 전략 같은 게 없어요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힘으로 유승민 잘라내듯이 밀어붙입니다 자기가 선거의 여왕이고 자기 콘크리트 지지율을 이용해서 그런데 외교는 한국이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상대들이 아니에요 단 하나도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그리고 북한조차도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상대에게는 철저히 힘으로 밀어붙이고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대에게는 속상해해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게 어떻게 외교냐고 속상해하고 이권을 내줘요 국내에서는 밀어붙이고 해외에는 이권을 내주는 게 내주고 싶어 내주는 게 아니라 열받아 막말이 나오는데 내주는 게 내주고 싶어서 내주는 게 아니죠 당연히 이게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의 미덕이냐면 총독이나 총독이나 속국 그런 미덕이죠 그러면 맞춤맞은 능력이죠 총독인데 현지인 총독이에요 그런 정책을 취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는 곳들도 있죠 자기 식민 관할 통치 지역 지랄하면 힘으로 밀고 한반도 국가의 제일 큰 문제고 언제나 제일 중요한 숙제입니다 아무리 생멍청이 똥멍청이가 들어앉아도 행정부는 외교만 잘하면 낙제점은 못 준다 시학점 이하 못 준다 라고 봐야 하는데 이 행정부의 특징이다 다른 못하는 것들 중에 외교가 제일 떨어진다 본인이 이렇게 계약직들 후려치면서 협의 이런 얘기하면서 협의를 통해 노력하는 그런 얘기하면서 외교의 그런 얘기를 하고 자빠졌으니 거기서 남한테 지갑 갉은 거를 고스란히 거기서 뜯기고 앉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 그건 보통 교실에서 겪던 그런 느낌이랄까요 적당히 찌질하게 굴어야지 찌질하게 구는 우리 반 원탑이 있다 치자 걔네들은 교실문을 열고 나가면 어깨를 못 펴요 아이고 딱해라 교실물만 열고 나가도 어깨를 못 펴요 근데 이 부분도 꼭 짓고 먹어야 될 것이 외교라는 분안은 말이죠 즉각적인 효과가 드러나기가 힘듭니다 어디 가서 MOU를 체결했네 무슨 수출 뭐를 저거 했네 아니 근데 이번 건 다 효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실무진들 사이에서 협의 다 된 거 가서 도장만 찍고 사진만 찍는 건데 그리고 이게 워낙에 상대가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 명의 인생이 아니라 한 국가 단위의 호흡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임기 내에 효과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장기적인 게 기본입니다 이것이 외교의 특징인데 이렇게 임기 반 밖에 안 지났는데도 외교 능력이 이렇게 뽀록이 나는 능력도 참 대단한 거야 맞습니다 마치 불신임 90% 받는 거고 보통 능력이 아니죠 네 팬더를 리스해온 지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뭡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을 아이유에게 봉헌하다 빠밤 빠밤 해주지마 마지막 이슈 대상의 이미지가 없을 경우 브랜드는 어떻게 쓰일까 서울시는 지난 28일 사전시민 투표로 올라온 후보 3개 가운데 최고점인 58.21점을 받은 아이서울유를 최종 브랜드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존 하이서울을 대체하게 된 아이서울유는 현재 진행형의 도시를 강조한 서울린 그리고 영혼이 있는 친구라는 뜻의 서울메이트와 경쟁을 해서 최종 낙점을 받았는데요 아이서울유는 너와 내가 함께 만드는 서울이란 뜻이 어디가? 어디가? 어느 부분이? 대체 왜? 왜냐하면 서울 들어갈 자리가 동사가 들어갈 자리니까 그러니까 동사인데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함께 만드는 서울 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살짝 삑사리는 보이죠 왜냐하면 주어와 목적어의 자리가 너무 분명하니까 너와 내가 지금 동일한 선상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서울이라는 게 순우리말이잖아요 수도를 뜻하면 순우리말이잖아요 물론 한자어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갖다 붙인 거고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아이서울유 나는 너에게 도읍한다 도읍 지정한다 도읍을 지정한다 네가 너로 천도하마 네 그렇죠 네가 오늘부터 내 캐피털 난 너에게 천도한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는 것 같네요 넌 오늘부터 나의 수도 아이서울유 투데이 한겨레에 따르면 이 세 작품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서울 브랜드 아이디어 국제 공모전에 접수된 16,147 작품 가운데서 서울 브랜드 시민 선정위와 디자인 전문업체 등의 심사를 통과 한 작품이 30 작품인데 그중에서 지난달 10월 온 오프라인 시민 투표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오프라인 시민 투표에서 아이서울류가 18.25점 그리고 시민심사단의 14.96점 그리고 전문가 심사단의 25점 중에 25점 만점을 받아가지고 전문가 쪽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한 거예요 저글링하고 소울메이트보다는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58.21점으로 2002년 만들어진 하이서울을 대체하게 됐다고 합니다 관위 주도하고 사실상 시장이 결정했던 것과는 달리 시장이 마켓이 아니라 메이어죠 대규모의 시민뜻이 반영된 브랜드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서울류가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아이유 누리꾼들 하여간 이 악플러들이 문제야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이 형님 친구들 아주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드립트를 쏟아냈어요 아임 베리 인천 나는 빗더미에 앉았다 아임 인천유 널 빗더미에 앉히겠다 아임 강남드 나 지금 정체 구간에 갇혔다 이치대구 졸라 덥네 아임 광명유 너를 찍겠다 너를 도차라 네가 해방하기만 달아봐라 너와 도박을 하다 너와 함께 망하겠다 아임 서울류는 나는 네 전셋값을 올리겠다 뭐 이런 뜻이라고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거보다는 이건 그런가보다 하겠는데 이제 타지역 주민들이 아주 기품을 나타냈다 그래요 파주 시민들이 야 파주는 파죽지세 이제 들쪽팔린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사람들이 부천 시민들이 부천 핸서 부천 핸서 할만하다 이제 손을 들어줄 때가 들었다 그렇죠 그 지역 사람들이 창피해서 힘들었는데 파성은 이제 정말 지구보다 크다고 자랑하면 된다 서울이 크게 나서주니까 다행이다 이런 평가들을 했다고 합니다 네 나는 솔직히 그냥 I saw you I saw you 그 저 테이큰 영화 널 찾겠다 I don't know who you are but I will find you and soul you 그러니까 그러면 테이큰에서 리암리슨이 I'll find you and I kill you 그러잖아 I'll find you and I'll soul you 그러면 나는 널 찾을 것이다 그리고 널 썰어버리겠다 I saw you 썰어버리겠다 그렇게 들리는데 고려의 대학자인 이암 선생이 널 찾아서 서울하겠다 니슨 이암 선생 그렇습니다 혹은 니슨이 자 어쨌거나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의 관심이 브랜드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니야 그냥 놀리는 거야 이상해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나믹 코리아 이게 뭐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뉴스를 볼 때마다 진짜 적절하게 지었다 정말 최고의 내밍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I saw you 글쎄요 뭐 계속 시민의 뜻을 많이 반영을 해서 이렇게 정해진 거니까 디자인도 끝났고 하니까 더군다나 전문가 점수는 만점을 받고 했으니 이것을 본 뜻은 그런 게 아니다 이게 너와 내 사이에 서울이 있다 그래서 점이 있는 거래요 네 맞습니다 i.seoul.u거든요 i.seoul.u 그 브랜드 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점이죠 점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관계자가 그냥 한 번에 딱 직관적으로 듣고 아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랬다가 이렇게 설명을 듣고 아하 그렇구나 이러면서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그런 네이밍을 하고 싶었다 왜 그렇게 어렵게 접근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저는 계속 진행될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i.seoul.u가 한동안은 좀 재미있는 드립들을 양산하게 되겠죠 i.seoul.u 뭐 또 성공할 수 있죠 를 이제 만들게 된 포인트가 바로 거기에 있죠 다이나믹 코리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다이나믹이라는 형용사는 부산도 그걸 쓰고 있는 것으로 아직도 그걸 쓰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부산 예를 들어 뭐 하이소울이야 뭐 뜻이 좀 애매하긴 한데 뭐 해피 수원 하긴 하이소울도 오래 들어서 그렇지 이상하긴 하다 뜻은 없어요 그러니까 해피 수원 뭐 다이나믹 부산 뭐 이렇게 칩시다 그게 이제 형용사는 꾸민 말은 그 도시의 성격을 관이 지정해 주죠 그걸 이제 서울시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 홍보하는 쪽에서는 그게 이 전세대의 홍보법이다 지금부터는 시민이 생각하는 그림이 그 도시의 그림이 되도록 시민마다 다 다른 그림을 가지고 있도록 하겠다 그것도 이해가 되고요 들으면 무릎이 쳐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 무릎이 늘 아프면 무릎이 쳐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광고의 달인 세정치가 나면 손혜원 홍보위장이 이거 구리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구리다고 그랬어요? 네 뭐 만약에 구리다고 이제 실무로 들어가면 저는 아까 그런 포인트 있죠 그 주어와 목적어가 있는 문장의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이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기술적으로 사람들에게 원래 주려던 상상력을 좀 더 좁히거나 왜곡시킬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나쁜 거예요 잘못 지은 거예요 근데 저는 더 결정적인 건 그게 아니라고 봐요 일을 잘했어요 봅시다 예전에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의 디자인 부서는 우두머리가 부시장급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한참 더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 박원순 시장 들어가서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오세훈 시장 행정 때를 기억하면 무슨 뜻이냐 디자인을 가지고 DDP를 하든 뭘 하든 디자인을 가지고 뭘 하죠? 그러면 대규모 발주가 진행되고 뒷돈이 오갈 거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걸 안 하고 진행을 했어요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발주는 입찰을 하고 입찰 경쟁을 투명하게 해놓고 그리고 시민들이 그걸 뽑도록 했습니다 그 일을 다 잘해놓고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큰 잘못은 이건 것 같아요 서울은 이렇게 고급스러운 형태의 브랜드를 주기엔 도시의 애정을 가진 시민이 없어요 도시의 성격이 없어요 그게 세계의 다른 메트로폴리탄들하고 서울이 가장 다른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 놓으니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면 서울 시민들은 지금 내 인생에 당면한 문제 말고 뭘 생각합니까? 전셋값이 오른다 월세가 늘어난다 차가 늘 막힌다 중국 바람 때문에 먼지가 심하다 이런 얘기나 생각나죠 서울은 원래 성격이 없었기 때문에 이 슬로건은 성격을 못 보여준다는 겁니다 나는 그 포인트를 생각했을지가 가장 궁금해요 그리고 비웃는 건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내가 생각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동대문이 뭐 서울에서 제일 이쁜 거예요? 남산타워가 제일 이쁜 거예요? 남산타워가 마스코트인 것처럼 그려져 있더만 남산타워가 뭐 자랑스러워 난 삶에서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남산타워 가려면 내국인은 걸어가야 돼요 외국인은 차 타고 가면 되는데 이건 결이 약간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가게를 하면 처음 알았어요 간판 크기가 규제가 되고 색깔까지도 규제를 받습니다 그때 망하셨을 때? 그렇지 망했을 때 안 게 아니라 자꾸 망하신 분들? 어제도 오늘도 나쁜 버릇 같은데? 전 몰랐죠 근데 알고 봤더니 간판 크기도 규제가 되고 색깔도 규제가 돼요 네 맞습니다 구청에 그런데 또 요새 예쁜 간판이라고 해서 한 빌딩에 새로 들어온 간판 교체하거나 그러면 또 서울시에서 지원도 해준대요 간판비를 그래갖고 조그맣게 사이즈를 줄이고 폰트를 좀 통일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간판을 교체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공각기동대를 보면 갑자기 코스틴 더 쉘이 홍콩스러운 굉장히 복잡하고 난잡하고 정신없는 네온 간판들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멋있거든요 거기에 그리고 올드보이의 해외판 포스터를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먹자 골목 현란한 간판들이 쫙 나와요 배경으로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볼 때 그게 굉장히 명물로 멋있게 보일 수 있어요 제가 공각기동대 미래 도시에 중국 글씨 일본 글씨 막 써져 있는 걸 보면서 이국적 멋있다고 느끼듯이 왜 그런 미적 감각이 어떻게 공무원들이 색깔과 사이즈를 규제해서 도시 미관을 해친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무슨 기준으로 나는 그 미관을 해친다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눈에는 올드보이 해외판 포스터와 공각기동대처럼 그렇게 정신없는 그런 도시 풍경을 저는 되게 멋있게 보거든요 이용이 스파이크리 감독판의 올드보이 포스터를 지금 저한테 살짝 보여줬는데 서울은 난포동이란 세월이 켜켜이 쌓인 풍경이 없어요 서울은 여기가 서울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랜드마크들이 다 요즘 거 아니면 오세훈이나 이명박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월이 켜켜이 쌓였다는 건 사실 우리나라에서 낙회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 오래된 일제시대 때부터 안 무너지고 잘 있다 이것만 아니라 간판만 보더라도 굉장히 오래된 집 맛집 한 60년 전통의 이런 간판이 오래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꾸 없어진다는 거지 그렇죠 분명히 이 건물은 저번 달에 완공됐는데 여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 집은 60년 전통의 해장금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집이나 건물이나 이런 게 어떤 투기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재화가 되니까 그거 자체에 대한 애정을 가진 사람이 흔치 않고 또 땅 자체도 개발을 통해서 차익을 남기는 수단이 되다 보니까 이건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딜 가도 땅이나 어떤 이런 환경이나 도시 같은 거는 부동산 땅값을 올려야 할 대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속도로를 지어야 되고 개발해야 되고 아까 밖에서 잠깐 얘기했던 거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맨날 다니던 곳에 길이 바뀌어 있는 게 과연 그 길이 필요해서인가 땅이나 어떤 우리 도시 환경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이명박 때 원룸 건축을 짓는 규제를 완화해줘서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를 1.2미터인가 이렇게 넓어야 되는데 그 규제를 완화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동네방네 다닥다닥 원룸 빌딩들이 들어서고 불 나면 죽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건물 다 밀고 늘 그렇게 개발과 재화 부동산으로 갔기 때문에 서울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는 당연히 전월세가 떠오를 수밖에 없죠 한국 전체로 다시 한번 그런 식으로 렌즈를 넓혀서 보면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달 말에 늦게 되실 물툭 심송의 독재우산 답사기를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주제가 뭔데? 늘 똑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건 트랙터가 오면 다 끝난다 이 새끼들아 이거거든요 그게 시민들의 정신세계를 아직까지 지배하고 있다 근데 그 탁한 환경에서 상상력의 나래를 펴게 하면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가 이런 류의 결과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공무원이 이게 긍정적이다라고 표현한 건 어쩔 수 없기도 했지만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반응밖에 안 나올 것이다 임기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대단한 것이 없다 이건 외교보다 더 오래 걸릴 문제일 거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람들이 어떤 도시의 영혼을 가지게 하는 일 그렇죠 이게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모 업체가 모 아울렛을 인수를 했어요 강남에 기업 이름 얘기해도 돼요 알아요 저 이랜드 그룹에서 강남 뉴코아 아울렛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공사 중이야 킵스클럽과 같이 뉴코아 백화점이 리모델링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2층과 3층 여성 우류는 영업을 해요 정상 영업을 왜죠? 그럼 돈 벌려고겠지 근데요? 거길 가봤어요 볼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천장에 전등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러 갔는데 고개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전등에 빛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먼지 가루 있죠 먼지 프레시 비치면 먼지 보이잖아요 빠야 한 거야 나는 어쩔 수 없이 볼일 때문에 들어갔지만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과 또 여기 쇼핑하러 오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든 생각이 이거는 법적으로 규제가 안 되나? 사장 마음인가? 내가 공사 중이면 당연히 손님을 안 받아야 되는 게 상식인데 사장이 사장 반대로 내가 공사 중이어도 정상 영업을 할 테니 올 손님들은 오세요 라고 하는 것이 법적 규제가 없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안전도 위험이고 공사 중이잖아 완공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긴 꼭대기에서 아직도 공사 중인데 이미 오픈한 롯데월드도 있구나 참 제2롯데월드 이런 것처럼 참 우리나라 성격들 급해 공사하기도 전에 장사부터 하고 그런 얘기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의 시장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시금석 같은 느낌이 든 게 코엑스몰 같아요 왜 그래? 임대사업자들이 정보를 임대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다가 어떻게든 자영업자들을 더 빨아먹으려고 리모델링을 싹 하고 몰 자체가 망해버렸잖아요 미로처럼 해서 길을 못 찾는다고? IS가 테러하러 코엑스에 왔다가 길 못 찾아서 테러 못한다고 그러던데? 길을 못 찾은 게 아니고 아마 상가가 다 죽어서 테러하는데 의미가 없겠다 해서 그런 건가요? 영안에 서울시의 아스트라하다면 아스트라란 새로운 홍보전략 덕에 우리가 한 판 떠들었네요 여기까지가 이번 주의 시대의 이빨이었고요 허술두 최강 두산 두산베어스가 14년간의 도전 끝에 미라클드의 위용을 뽐내며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기쁨을 전 세계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의 이에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요? 도박은 나쁘지 무슨 소리요? 아! 네네 도박이 얼마나 나쁜지 청취자 여러분 좋을 때도 있더라 아니 그런데 아무리 야구는 트루스 노름이라고 쳐 근데 솔직히 걔들도 할 말이 없는 게 타격이 백타점 트리오가 일할 몇 푼 치는 게 말이 되냐고 저도 제 배우자가 두산펜이어가지고 이제 야구를 보면서 느낀 건데 삼성에서 중간게트로 안지만이 안 올라오니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건 그렇지 그리고 마무리로 임창경이 없으니 사실 그렇다고 해도 그래도 그 저기 나바로 최형호 또 누구야 최태인인가? 아니 박한인가? 그 백타점 트리오 너무 못 쳤지 타격이 완전히 그렇게 죽을 줄은 나도 상상은 못 했어 나는 타격전일 줄 알았어 원래 큰 시리즈에는 빠따라 안 돌아가요 지금 이대호 선수가 특이했던 거고 소프트뱅크에 그 얘기는 저녁 먹을 때 하시고 사실은 저녁 먹을 때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자 이제 한 몇 년 미뤄졌어요 박병호도 없고 나 이제 응원하는 팀도 없어요 나 프리에이전트요 전북 축구 보실래요? 나라 이뤘어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이슈를 이야기한 다섯 가지지 네 가지 이슈를 이야기한 이슈대 이빨 마지막 회였습니다 말을 안 들어 자 한 주 동안 이슈 뒤지느라 그리고 마지막에 땜빵 저기 바깥에 서가지고 열심히 하시느라 마사오치사 만평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 때까지 안녕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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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안녕히 계십시오와 감사합니다가 섞였어 순간 감사히 우승하고 정신적으로 방종하고 있어요 감사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야 너 혼자 다 먹냐? 말을 귀뚱으로 듣네 아이 나 이런 아 좀 노곤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곤 간장게장 XS몰에서 만나보세요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침 스마트폰 오래 보고 눈이 피곤하다면 액정이 깨질까 불안하다면 방탄필름 국내 최다 판매 브랜드 아마스가 세계 최초 놀라운 가격에 특별 판매 닭가슴살의 비린내와 퍽퍽함이 공포스러웠다면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 닭 네 트위터 간단하게 쿨물포님께서 이번 주엔 아마도 마사오가 출동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어떻게 알았지? 작도 텄다 작도 텄다 뭐하러 기대를 하셨냐 이 점이 하면 아 기대하신 대로 마사오의 마지막 퀘이를 들으셨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알았지? 그러게요 저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그리고 트위터에 몇몇 분들이 언론사들 지금 막 없어지고 있는데 강제 통폐합되고 있는데 SSF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 마십시오 어제 인사 한마리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아직까지는 한국 정부가 나쁜 마음 먹는 것에 비해서는 더 얍삽합니다 하지만 그 광명 메일 신문처럼 우리도 종이 신문을 그러니까요 종이 신문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역의 기업들 찾아가가지고 처음엔 친하게 지내고 나중에 멱살 잡고 얼음장 녹는 거 할 사람 필요해 그거 누가 해? 물론 마사오님 시키면 되는데 마사오님도 착해서는 안 돼 마사오님도 외교가 밖의 정보하고 비슷해요 밖에 내보내줘? 되게 친절해진다? 아 속상해 여기 와서 맨날 막 배 까고 이렇게 누워있고 이러다가 다른 사람 만나면 되게 친절해 출판사랑 통할 때 얼마나 굽신굽신 되는데 맞아 얘 바로 공문 보내드리겠습니다 소라 소리 때문에 두 번째로 고생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팀에서 웹커 79님이 지갑 안에 본인의 지갑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지갑 안에 짐바부에 100조 달러 이런 거 어디서 구하나? 지폐를 가지고 다니시는 여기 써 있습니다 원 헌드레드 트릴리언 달러스 그리고 공이 14개 이 화폐가 현역일 때는 33센트밖에 안 됐지만 현역에서 은퇴하고 나서부터는 희귀템 아닙니까? 지갑에 100조 달러 정도는 가지고 다녀야 아폴로 몇 개비 사먹을 수 있죠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들어주는 청취자 여러분들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방송 나가는 시점에 이미 블리자드는 스타크래프트2의 마지막 확장팩을 예약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한정판이 며칠 안 있으면 이제 풀려요 예약을 받아요 심지어 우리의 식구들 중에서는 윤소라 성우께서 제작에 참여를 하셨어요 아 더빙을 하셨구나 프로그래밍 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더빙을 하셨어요 저도 이제 사보려고 대기타고 있는데 스타크래프트2의 첫 번째 편이었던 자유의 날개 싱글미션의 스토리의 웅장함이 전작을 뛰어넘었습니다 어차피 이 은하계를 배경으로 한 무협지 인간사실인데 스케일은 정말 커졌거든요 그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만 테란의 중간 미션쯤 하다보면 짐 레이너가 주인공이죠 진보 성향의 테러리스트죠 그렇죠 네 짐 레이너가 테란의 황제를 자처하고 있는 군부정권의 지도자죠 악트리오스 맹스크가 이 방송을 다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온 세계에 나가는 테란이 보는 방송을 인간이 보는 방송을 악트리오스 맹스크의 실정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 방송국을 침탈하는 미션이 나옵니다 맞아 맞아 네 그다지 어렵지 않게 깰 수 있는데요 하드레벨로 해도 물리적인 방송국 몇 개를 털어서 그 미션에서는 세 개쯤 털면 됩니다 네 세 개를 털어서 사람들에게 진실을 모두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쪽은 했잖아요 우린 왜 못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둘 중에 하고 싶은 얘기를 택하라면 후자를 말하고 싶긴 해요 만약에 나한테 권력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긴 해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야죠 우리한테 권력이 없는 줄 아는 건 곤란해요 정말 곤란해요 3년 동안 많은 평론가들을 만나고 정치인들을 만났는데요 그들은 99.9% 이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나에게 권력이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있는 권력을 키우지 못합니다 있는 권력 없는 듯 쓰느라 고생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시느라 권력을 지워주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UMC의 책임 프로듀서 마사오 시사만 평가 이용상임수석 세 중에 3분의 2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부산베어스의 미래가 그렇듯이 내년도 장담 못하지 감사합니다 2002년이 마지막 우승인가 2001년 그때 한참 야구 인기 없을 때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XSFM입니다 I, D, W, K F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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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YING